이 그림 좋아하시나봐요? 샤갈 그림들은 어쩐지 좀 신비롭고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? 음... 여기 있는 인물들은 신체 어느 한 부분이 항상 상대와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손을 잡거나 껴안고 기대서 네, 사랑하는 사이라 그런 거겠죠?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사라질까봐? 날아갈까봐 이 차가운 도시 위에 저 멀리 바람이 불면 구름이 당신을 채갈까 두렵기만 해 그럴 땐 저렇게 서로를 꽉 잡아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 샤갈이 그림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날아가지 않도록 옷깃을 붙들어 우리가 인연을 넘어 만날 운명이었다고 이 차가운 도시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럴 땐 우리 손을 잡아봐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 더 이 도시 위를 우리가 붉게 물들이잖아 운기야 또 다른 세계의 나는 우주로 떠났을 수도 있겠지 다른 선택을 한 내가 점점 더 궁금해져 네가 떠날까봐 밤하늘을 거닐어 그림 속 연인들처럼 이 차가운 도시 위에 별은 이렇게 빛나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듯 그런데 수많은 우주를 찾아 헤맸는데도 네가 없으면 난 널 어디서 찾아야 돼? 걱정하지 마 난 여기 있는걸 우리가 선택한 건 이 세계니까 이 차가운 도시 위에 이렇게 외로운 날에도 그럴 땐 우리 손을 꽉 잡아 언제나 함께 있잖아 바람과 이 도시 위 밤하늘 저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린 빛나고 있어 이렇게 영원히 starbbeing 12 소ґ 13 20 16 15 감사합니다.